사람이 멈췄습니다. 도시가 멈췄습니다. 세계가 멈췄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의 시대. 하지만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꾸며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극복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와 과학기술이 만나 비대면 학습의 가능성의 문을 열었고 코로나와 과학기술이 만나 안전한 만남의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와 과학기술이 만나 위기 극복의 문을 열었고 코로나와 과학기술이 만나 희망찬 내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몸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워진 우리. 거세게 몰아치는 위기에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며 더 나은 내일의 문을 여는 우리. 당신 덕분에 우리 덕분에 모두 덕분에 우리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인 위기에도 과학기술의 별점으로 달라진 우리의 삶 과학기술의 문을 함께 여시겠습니까?